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서 도자기를 만들고 있는 이동구라고 합니다 오늘은 3키로 3키로 흙을 가지고 항아리를 만드는 것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키로 하실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일 편하고 안전하더라구요 스포츠 타월도 하고 일하는데 덩어리가 좀 커지면 덩어리가 커지면 이게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 흙띠로 흙갈에 하나를 따게 되서 예로 이제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해보니까 얘가 제일 편해요 돈도 안들고 다시 재생할 수도 있고 하니까 얘로 이제 하는걸로 저는 하겠습니다 오늘은 3키로 흙에 3키로 항아리 이렇게 기준을 여기 수평을 잘 잡아주세요 손이 막 그냥 이런 칼 도구 필요한거는 이런 도구와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전을 잘라 낼 수 있는 요거 그 다음에 뭐 밑에 잘라 낼 수 있는 예 그 다음에 또 이거 줄 그 다음에 전대 전대와 스폰지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판 나무판을 준비하셔서 항상 처음에 하실 때는 흙을 이렇게 흙 물을 묻혀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놓고 중심을 장에 잡아주세요 중심을 장에 잡아주세요 흙이 토련이 잘된거는 한 서너 번만 오르라내리라 하면 중심이 딱 잡히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거는 여러번 오르라내리라 하셔야 돼요 중심을 잡으시고 파고 들어가서 벌리고 이제 요 손가락으로 파고 들어가세요 가운데 손가락으로 가운데 손가락으로 자기가 맨 밑에 바닥까지 들어가셔도 돼요 바닥까지 들어가고 저는 여기서 여기서 손을 이렇게 잡아서 여기서 그냥 끌어올립니다 대충 한번 초벌 한번 그냥 이렇게 끌어올린다 다시 또 물을 바르고 항상 이 흙 항아리에다가 물을 잘 발라주시는게 좋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기다가 전에 이렇게 스펀지로 물을 짜주세요 저는 스펀지를 잘 이용하는데 스펀지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두께를 이제 만들어 주는거에요 두께를 어느정도 만들어 주고 전을 줄여 놓으시는 것이 만드실때 전이 찌그러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배를 이제 냅니다 구요 5 10 10 11 11 12 13 14 15 너무 한번에 했죠 위에가 너무 얇아졌어요 우선 이제 전을 전의 변화를 찍어놨어요 너무 얇으면 이렇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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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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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께를 이렇게 일정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먼저 잘라 볼까요? 어느정도 두께를 올려서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찾아야 돼요. 이렇게 손이 안의 손하고 바깥손이 항상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거나 서로 만나거나 아니면 약간 밑에 있어야 돼요. 왼쪽이 밑에서 끌어올려야 돼요. 스푼지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안에서 손이 계속 바뀝니다. 이렇게 올라오다가 또 때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바닥은 바닥을 만드실 때 얘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감싸세요. 그래서 여기다 딱 집어넣고 쭉 자기 쪽으로 그냥 끌고만 오시면 돼요. 끌고만 오시면 되고 그리고 바닥의 깊이를 잘 모르실 때는 이렇게 좀 날카로운 걸 가지고 날카로운 도구가 뭐가 있을까요? 이를테면 얘가 이제 바늘을 만약 바늘 종류라고 한다면 얘를 이렇게 딱 집어넣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얘 바닥이 어느 정도인지 알잖아요. 이렇게요. 날카로운 도구 중에 날카로운 도구 있잖아요. 칼창같이 그런 도구를 이용하시면 돼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 토련을 해놓은 지 오래돼서 이게 위아래 위아래 저게 좀 달라서 자꾸 중심이 잘 안 잡히고 아니 안에 뭐가 있고 막 그런 것 같아. 중심이 잘 안 잡히고 이렇게 흙이 많이 꼬이면 여러 번 오르락내리락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해놓고 중심이 잡힌 것 같지만 올라가면 이 꼬이는 흙들이 다시 또 나타납니다. 귀신같이 나타나요. 옛날에 옛날에 농사짓는 어르신들이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흙은 정직하다. 얘도 정직해요. 중심을 잘 잡으시고 물을 잘 바르세요. 물을 잘 잡고 들어가면 흙이 쇼날밤에 칼무수구 여기서부터는 한 손이 닿는 곳은 한 손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요. 한 손으로. 먹어갈 때처럼.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줄여 놓고 배를 내밉니다. 배를 천천히. 자기 머릿속에 어떤 모양을 만들 것인가가 생각이 돼 있어야 되요. 저는 이제 얘는 약간 어깨가 나온, 어깨가 넓은, 제가 어깨가 좁아서 어깨가 넓은 항아리를 좀 좋아하는데 어깨가 넓은, 여기 어깨가 나온 여기가 이 항아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깨 넓은 항아리 만들 때 여기가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좀 더 이렇게 올려 놓고 올려 놓고 만들고 나서 얘를 내려야 되요. 전을 잡아 주시고 전의 자연스러운 위에서 이렇게 툭툭 칩니다. 제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려 주시고 여기 잡으세요. 전을 약간 이렇게 눌러도 되고 전의 변화. 항상 전의 변화는 항상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아무 문양 없이 해서 화장품으로 문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라 볼까요? 한번. 어떤 이게 두께로 이게 돼 있나 한번 보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잠깐 껐다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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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어깨가 넓어질 거니까 조금 약간 두툼하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배를 내밀습니다. 천천히 내미셔도 되는데 저는 뭐 자라니까 빨리 내밀어요. 천천히 내밀어요. 천천히 내밀어요. 천천히 내밀어요. 천천히 내밀어요. 이때는 손은 이렇게 해서 쓰고 있어요. 안에서 이 부분이 다 닿는 거예요. 지금 흙이 이렇게 있잖아요. 안에서 이렇게 닿아서 손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슬림 부분이 다 닿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또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손은 안에서 계속 변해요. 안에서 이 위치에 따라서 어떤 형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손은 계속 변합니다. 이런 항아리. 밑에를 자르고. 그 다음에 자름줄로 한번 줄을 넣어주세요. 그럼 나중에 띄어낼 때 잘 떨어져요. 이렇게 하나. 제 Rider 잘 닿아여요. 그 다음에 하자 띄어내고 띄 strongest 콜들 royal 다음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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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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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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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스크래치를 내서 하는 걸로 한번 할게요. 스크래치 하는 걸로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스크래치. 스크래치를 중심을 잘 잡아야 되지만, 특히 중심을 잘 잡고, 기초를 잘 해 놓으셔야 돼요. 기반을 잘 다져나야 얘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스크래치를 내도 이렇게 됩니다. 3kg예요. 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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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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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kg. 1kg. 6kg. 4kg. 5kg. 7kg.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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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만드시면 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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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